뼈와 살이 되는 말씀을 새기세요.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세상의 교리. 오늘은 마테오보금서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단칭 논증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자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혼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신문님 보금서에 나오는 낡은 천과 새 천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뭐 옷으로 따지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할 때 쉽게 되던가요? 생활 패턴 바꾸는 게 잘 안 되죠. 그게 마음 안에서 갈등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내 마음 안에서 옛날처럼 사는 게 낫지 않아? 왜 그렇게 굳이 않게 새 삶을 살려고 그래? 라는 소리가 있대요. 그거를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이요? 레지스탄스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저항 말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싫어하는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꼰대들이다. 꼰대들은 변화를 원치 않죠. 꼰대들은 성장의 걸림돌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MG세대 애들이 MG세대니까 아니 저도 MG세대 M이에요, M. M이요? 겨우 걸쳐있어요, 겨우 걸쳐있어요. MG세대 M이가 맞아요. M이 M. 맞아, M. M이. 그런데 MG세대가 잘 쓰는 요가 세 개가 있대요. 잘 쓰는 요요? 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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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요. 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을 시키면 네. 내가요? 내가요? 왜요? 왜요? 싫어요? 싫어요. 이게 이제 MG세대가 쓰는 용어래요. 이런 말을 쓰는 MG세대의 보좌신부를 둔 본당신부들은 거의 화병에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일을 시키면 내가요? 왜요? 싫어요. 그리고 도망간대요. 네. 예전에는 본당신부들이 보좌신부들이 본당신부님들께 실사를 당했는데 요새는 MG세대 보좌들한테 본당신부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소연하는 본당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꼰대를 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꼰대를 쓰는 거는 삼대가 있어요. 삼대? 그거 뭐예요? 그걸 왜 하는데? 왜 하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다 하는데 이게 삼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걸 왜 바꿔? 그 얘기예요.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몇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뭐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일단 1.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다. 2. 대화하지 않는다. 3. 질문 불화한다. 질문을 못하게 한다. 질문을 못하게 하죠. 그냥 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해. 그냥 해. 4. 중요한 과제나 중요한 과제나 의미는 관심 없고 사소한 것에 매달린다. 예를 들면 방송에서 흔히 일어난 일이 막 강의를 잘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옷은 왜 저런 걸 입어? 헤어스타일은 왜 저래? 이게 꼰대들의 특징이에요. 그 말하는 내용을 안 듣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글을 쓰면 누가 글을 썼으면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읽으면 딱 보고 이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말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누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듣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냐 안 맞냐 감정적인 판단을 한다. 감정적으로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감정으로 내 기분에 안 맞아 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네가 하는 게 내 기분에 안 맞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법적이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논리는 중립이 있어요. 중립 지대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좋다 나쁘다 해요. 그러니까 나쁘다 그러면 그걸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네. 내 편 네 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갈라서 보는 게 꼰대들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런 꼰대 짓을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당시에 바리사이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사이들이 바리사이들은 사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율법의 의미는 알려고 하지 않고 율법 자체만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구속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바리사이들은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율법엔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들어서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혔는데 이 바리사이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교조주의자들 그래요. 교조주의자. 교조주의. 교조주의. 그런데 이렇게 교조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법만능주의에 빠지는데 우리도 법주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주지. 그런데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한테는 관대. 자기한테는 법적용을 굉장히 관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잔인하게 법을 적용해요. 내로남불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소위 꼰대들이고 이런 꼰대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저항 세력이고 바꾸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호를 외쳐도 지금 이대로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헌옥과 천을 헌것 새것 이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헌천을 세우시다가 김은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한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말씀 만나볼까요? 신부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셔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열두 해 동안 혈로증을 알리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셔 그 여자를 보시며 이러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그 부인은 예수님의 이렇게 옷깃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나요? 하얄병을 안는 부인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도 옷을 만지고 병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쳐다도 안 봤는데 내가 예수님이 옷을 만졌는데 병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늘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장 모범적인 사회가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나를 바라봐야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매일같이 이 동네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셨죠. 항상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얄병에 걸린 부인도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그때 한 건 해야지 이렇게 맘먹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수소문을 하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실을 얻어낸다. 이거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껍마. 맞아요. 하얄병에 걸린 부인이 그냥 예수님의 운청으로 병이 낫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인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삶의 의지와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그 믿음 그렇죠.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한 명 있는데 명상법이나 휴식을 위해 가끔 시내에 있는 절에 데리고 갑니다.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며 근심을 벌이게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교회의 자유를 너무 남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불교가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종교와는 무관하게 정신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익명으로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스님들이 성당에서 명상한다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왔지? 그러진 않잖아요. 뭐야? 이러진 않죠. 명상을 하시는구나. 열려있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내가 아는 수도의 신부님은 절에 가서 선물을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절에서 스님한테 청을 냈대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마음을 편하게 쓰시라고 그랬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신적인 어떤 휴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장소에 가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분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그런 거예요? 절이 시내에 있잖아요. 시내에? 시내에 있는 절에 갔다 그랬죠. 아, 네네네. 그런데 성당도 시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내에 있는데 굳이 절을 갔다는 게 그럼 너 소속이 어디야라고 묻는 거죠. 넌 불교야, 천주교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 길을 가다가 사찰을 만났어. 절에 들어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이거는 괜찮은데 동네에 절하고 성당이 같이 있고 나는 신자인데 굳이 딸을 데리고 절에 가서 명상을 시켜. 이거는 좀 상하지 않아요?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자분들 볼 때는 성당도 있는데 굳이? 그렇지. 성당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절 옆에 있는데 굳이 성당에 안 들어가고 절에를 찾아가는 그게 뭐지?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모든 종교는 다 괜찮다. 불교는 철학에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가 아니고 자매의 생각은 뭐냐면 불교는 철학과 가깝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니까 정신을 가다듬는데 도움이 된다. 그냥 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소견은 맞죠. 맞는데 문제는 다른 신자들을 전혀 의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 나는 성당의 한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절에 가서 명당을 하는데 왜 니들이 난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게끔 종이 이거는 뭐냐면 니들은 왜 그렇게 속이 좁고 나같이 살지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어디 가든지 다 명상을 하는데 니들은 꼭 성당만 가? 니들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이게 뒤에 깔려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봐서는 그냥 괜찮네 그러는데 만약에 빛나 자매님 본당에 있는 자매가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철에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명상을 시켰어. 그리고 안수는 본당 신부한테 받아 안수는 신부님한테 받아요? 지도는 본당 신부한테 받아 미울 미움 정도는 아닌데 좀 제 별종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뭐 자매님이 절에 가서 명상하시고 딸을 데리고 절에 가서 명상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뭐 산에 있는 그런 절도 아니고 바로 동네에 있는 절이고 상당 근처에 있는 절일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좀 신자들의 시선을 좀 의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몰래 가세요. 몰래. 그런데 절에 밤에도 돼요? 밤에? 몰래 가는 것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밤에는 가본 적이 없는 게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신부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나요? 말씀 참고하셔서 뜻깊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에도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